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들 기침을 하고 있어! 무슨 일인지 알아봐줘! 방금 영상 보냈어! 그래, 알았어! 안! 영상을 분석해줘! 평균보다 체온이 높아... 어떻게 된 거지? 정보를 알 수 없는 오염물질이 발견됐습니다! 뭐? 큰일인데? 안전특공대, 출동! 안전특공대, 각자 개신! 안전특공대, 출동! 빅프로, 변신! 런시스, 변신! 로카, 단신! 야치, 결신! 안전체 공개, 질당! 이런... 야치, 뭐하는 거야? 정체를 알 수 없는 물질이 가득해. 드론! 분석을 마쳤습니다. 변종 바이러스입니다. 뭐라고? 어서 이 바이러스의 질거제를 만들어줘. 네, 알겠습니다. 이럴 수가... 야치, 서둘러야 해! 바이러스가 더 퍼지지 않게 막아야지! 그래, 피피로 창문을 열고 환기를 시켜줘. 알았어! 로커, 책상과 의자를 교실 뒤쪽으로 밀어줘. 그래! 루시씨, 바이러스가 퍼지지 않게 아이들끼리의 접촉을 막아줘. 응! 으아악! 서로 떨어져서 있자. 곧 구급대원이 도착할 거야. 으아악! 어지러워! 으아악! 루시씨! 앗! 앗! 어떻게 됐어? 제조 완료까지 사분 오십시오. 네, 이장의 무기! 슈퍼 자이언트 트라노 슈트인 겁니다! 응? 어? 저게 뭐야? 루시씨! 저기 얘들아, 싸우지 말자! 으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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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만드는 거야? 거미네? 응! 대단하다! 근데 이 설계도가 있으면 더 굉장한 걸 만들 수 있을 텐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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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지? 헉! 이건! 이! 이! 으아악! 짜증나! 이! 동혜야! 이쯤에서 그만두는 게 어때? 우리 매점이나 갈까? 응? 저 녀석 가만 안 둘 거야! 나한테 엄청난 설계도가 있는데! 어? 어? 설계도? 어? 어? 으아! 오늘도 열심히 공부했다! 뭐? 딴짓하는 거 봐 봤는데! 피피루! 어? 피피루! 좀 도와줘! 경모가 무슨 일이야? 너희또? 아니! 지금 교실에서 동해랑 호구리가 위험한 부기를 만들어서 막 싸우고 있어! 뭐라고? 야, 칠! 큰일 났어! 무슨 일인데? 지금 교실에서 아이들이 싸우고 있대! 뭐? 안전특공대 출동! 안전특공대 작전 개시! 내가 원하는uste! 비피루! 비피루! 루시시! 대신! 대신! 브로커! 대신! 야치! 대신! 안전특공대 출동! 으악! 그만둬! 받아라! 안돼! 피피루 런처 파워블! 됐어! 그만둬! 그거 당장 내려놔! 뭐야 피피루? 지금 네 무기가 더 대단하다는 거야? 기분이 어때? 대체 왜 이러는 거야? 아직 기억이 나지 않나 보네? 뭐? 조급해하지 마! 곧 기억날 텐다! 어! 아! 하... 이제 곧 방송 시간이야. 방송으로 창피를 주다니 너무해! 맞아. 근데 저 살아있는 닭들은 도대체 어디서 나는 거야? 그래! 안! 살아있는 닭을 살 수 있는 시장을 찾아봐 줘! 알겠습니다. 전통 가축시장이 있습니다. 으아이! 이것도 해킹 당한 거야? 잠깐만! 안! 마지막 장면 다시 보여줘! 저 차! 야채가 서점에서 나올 때도 있었던 것 같아! 그래! 똑같은 차야! 안! 저 차의 이동 경로를 추적해줘! 알겠습니다. 짜잔! 어? 방송이 시작됐어! 오늘은 또 어떤 즐거운 쇼가 펼쳐질지 기대되시죠? 바로! 페인팅 쇼입니다! 차의 위치를 찾았습니다. 안전특공대 출동! 응! 안전특공대 탁자 캐시! 발전이 시작되려봐! 나 아니다! 헉! 합체! 3개! 빛키로! 춘! 런시씨! 이럴 Pin! 로커, 단신! 안전체폰들, 출동! 언제 타깝을 할 수 있을까요? 로커, 원소해봐! 멈춰! 더는 안 돼! 피티로 슈퍼 파워볼 달성! 공부보다 재밌는 건 너무 많아 학교 밖은 사건 사고 투성이지 선방지충 말썽쟁이 사고 뭉치 사람들이 나를 보고 돌려대도 나는 나대로 나는 나대로 상관하지마 신경쓰지마 나랑 같이 달려볼까 당돌하다고 엉뚱하다고 나는 나 피피로 피피로 무섭지 않아 두렵지 않아 내가 있어 피피로 달려 달려나가자 공부를 그리고 내 삶을 공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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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작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